V-I-T-A-M-I-N 널 위한 내 작은 선물 하나 난 너의 비타민 너를 원할게 사랑해 너의 열정을 믿어 간다른다 그런 말 지금은 개국특집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오픈을 할 때 오픈 이벤트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개국특집으로 좀 더 특별한 시간 그리고 좀 더 많은 혜택이 펼쳐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루테인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CJ IC한 루테인이에요. 개국특집인 만큼 이 루테인의 구성마저도 더 신경을 썼거든요. 한 박스 2개월 분량이 22,000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스 총 12개월이 가고요.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종합 비타민도 비타민, 2년, 미네랄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사서 드셔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구성이 진짜 반가우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전체 구성은 개국특집이기 때문에 맞춰드릴 수 있는 구성이에요. 네, 그래서 IC한 뿐만 아니라 저희 SK스토아 그랜드 오픈 개국특집 이벤트로 벤치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는 기회도 펼쳐지고 있고요. 순금의 주인공이 정립금도 어마어마하고요. 이야, 좋네요. 이런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SK스토어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눈 건강과 관련된 상품을 소개해드린다는 거죠. 눈이 중요하다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진짜 눈은 다른 거와 다르게 치아 같은 경우는 연구출을 한번 바뀌기 위한 과정도 있었지만 눈은 그냥 한 번 딱 정해지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평생 가져가는 게 눈이다 보니까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루테인이지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루테인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그냥 눈 건강하면 루테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루테인이 어떤 건지부터 저희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눈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보실까요? 눈 안쪽에 보면 황반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게 눈이고 이 안쪽에 황반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황반이 보시면 눈의 각막과 수정체의 중심에 수직으로 들어온 빛이 맺히는 부분이다. 굉장히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물을 보고 뭘 볼 때마다 시력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눈 속의 눈이라고 하는 황반입니다. 황반을 이루는 핵심 성분이 바로 루테인인데 이 루테인이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점 빠져나가서 내 몸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 요즘 TV 보니까 누가 황반 변성이라더라? 누가 어떻다 하더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접해보셨죠? 근데 나이가 지금 보시면 50세부터 60세, 70세 이상 쭉쭉쭉쭉쭉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요즘은 어린 나이라고 해도 관광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추이를 좀 더 자세히 봤더니 2014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가가 됐어요. 이때가 딱 제가 스마트폰 사용하기 시작한 그때거든요. 그런가 보다. 진짜로 이거 보시면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지금 막 갑자기 최근에 훅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 정도로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요즘은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컴퓨터 많이 쓰시죠? 눈이 산지 아침에 사실은 기상에서 눈 떠서 자기 전까지 우리가 눈을 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도 눈을 쓰게 되고 서류를 볼 때 어디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 볼 때 다 눈을 쓰다 보니까 사실 우리 눈은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 종일 쓰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거든요.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장기 중에 하나가 또 눈이고요. 굉장히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장기가 눈이라고 합니다. 그 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테인이 그 핵심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이 들으면서 점점점점 빠져나가고 생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챙겨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빠져나간 만큼 보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충하는 게 우리 몸에서 알아서 보충 야, 이제부터 보충이야 한다고 해서 보충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외부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지만 보충이 된다고 하는데 그 보충되는 성분 자체가 루테인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루테인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워낙에 브랜드가 많죠, 루테인도.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CJ에서 아이시한 루테인을 만들어내면서 원료를 얼마나 신경 썼냐면 한랄코셔 하면 굉장히 깐깐하고 검증 절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도 몰랐는데 검색했더니요. 이거 안 되겠다. 돈도 많이 들어가겠다. 저희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한랄코셔 인증을 받은 루테인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원료에 대한 믿음은 한 번 더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능성으로 이렇게 도움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준대요.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루테인이고요. 비타민 E도 또 들어가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항산화 작용에 필요한 비타민 E까지 주요 기능성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이게 좋더라고요.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1일 최대 섭취량이 지금 20mg인데 이 최대 섭취량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 알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한 알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알 드시면 루테인 권장량을 내가 먹게 되는 거네? 맞아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J에서 만든 만큼 얼마나 많이 따져보고 연구하고 개발했겠습니까? 그럼요. 꼼꼼하게 따져본 만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받게 될 거고요. 이렇게 루테인을 드시게 되면 다른 비타민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요즘 종합 비타민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 혼자만 먹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성 자체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한 박스에 2개월 분량이에요. 2만 2천 원이지만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스 12개월치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같이 챙겨드립니다. 1개월치 따로 사실 필요 없겠죠. 1개월 동안 충분히 비타민, 미네랄 챙겨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루테인과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이 구성은 개국특집 그렇죠. 개국특집이라서 드릴 수 있는 구성이거든요. 꼭 기분 좋게 가져가세요. 한 달에 진짜 나눠서 낸다면 14,000 몇백 원, 15,000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눈 건강을 위한 금액이라면 그럼요. 아깝지 않죠. 아깝지 않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시죠. 루테인 루테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이 황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황반의 주요 성분이래요. 그러니까 말의 90%지 그냥 황반은 루테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루테인이 어렸을 때는 이제 많이 가지고 태어난대요. 가득 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눈을 혹사시키죠. 워낙에 바쁘게 살고 막 자외선이며 저희는 막 조명도 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눈이 힘들다 보니까 그 루테인이 나이 들면서도 빠져나가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또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데 저 중요한 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다시 생성이 되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생성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처럼 가득 찬 물처럼 그 물이 이렇게 쏟아져서 없어지면요. 그냥 알아서 안 생기잖아요. 다시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래요. 그 루테인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루테인 선택하느냐 여기서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브랜드는 일단 원료부터 핵심 원료부터 좋은 걸 찾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제에서 만든 만큼 한랄과 코셔라고 하는 그 인증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엄선된 루테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시력의 90% 담당하는 눈 속의 눈 황만의 핵심 성분인 루테인이 그 인증받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래서 예전이랑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고객님의 눈 건강을 위해서 CJ IC한 루테인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 건데요. SK 스토어 개국 기념으로 대박 구성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든 루테인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원료가 지금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1인 섭취량 최대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최대 20mg을 한 알 한 알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먹었을 때 뭐가 좋은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고요. 일단 주요 기능성부터 확인해 보시죠. 루테인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만 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비타민 E도 들어가 있거든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이런 기능성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개국 특집 대박 구성입니다. 지금 한 박스가 SK스토어 가격이 22,000원이에요. 근데 무려 6박스죠. 12개월 분량 가져가시면서 종합 비타민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자동주문 행사카드 함께하세요. 한 달에 14,991원 꼴이면 선택 가능하십니다. 동물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갈대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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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놈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푸른 것 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햇들 날 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눈과 관련된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획량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함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럼요. 아니 우리가 눈 감고 생활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눈은 항상 뜨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접하는 게 사실 눈이잖아요.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장기 중에 하나가 눈이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화도 빨리 이루어지고요. 쉽게 피로해지고요. 그래서 눈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루테인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먹는구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세요. 루테인은 가격 구성 딱 그냥 확인하시더라고요. 한 박스에 2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2, 4, 6, 8, 10, 12 총 1년치를 드리는 구성이에요.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더 드리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까지 저희가 1개월치 더 드립니다. 지금 비타민이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미네랄 2종까지 해서 제대로 만든 종합 비타민까지 이거는 저희가 계속은 못 드리고 개국 특집으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보셨을 때 함께 하세요. 그리고 또 저희 그랜드 오픈 자랑을 좀 더 해드리면 벤츠 자동무도 되시고요. 꿈 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금도 있고 정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SK스토어와 계속 쇼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테인이라는 것 자체는 쉽게 말해서 그냥 시력과 관련된 황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황반의 주요 성분이 루테인이래요. 맞아요. 근데 루테인이 자꾸 내 몸에서 생성이 되지 않는데요. 너무 슬프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점 빠져나가고 우리 눈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피로하면서 점점점점 빠져나가는데 내 몸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생성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꼭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그러면 식품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극히 소량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량 미량 그 식품으로 우리가 챙겨 먹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나서 루테인 하루에 한 알로 챙겨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루테인 중에서도 까다로운 좀 더 엄선된 원료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시는 CJ 아이시안을 믿고 함께 하셔도 좋은 게 사실 저도 아이 키우는 두 아이의 엄마예요. 원료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할래 코셔 인증받은 진짜 까다롭겠죠. 정말 깐깐한 검증 걸자 다 거친 루테인 원료로 사용한다는 거고 그래서 기능성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루테인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주어 눈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타민 E도 들어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비타민 E. 사실은 항산화를 위해서 따로 이것저것 챙겨드시는 분들은 눈 건강 위에서 루테인 드시면서 비타민 E까지 같이 챙기실 수 있으니까 좋으실 것 같고 자, 이거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섭취량이 있는데 최대로 이 안에 넣었어요. 최대가 20mg. 최대로 하나를 하나에 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만약에 10mg씩 넣어서 하루에 2알씩 먹으러 가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의 권장량까지 다 맞춰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이 한 알만 드시면 돼요. 이것도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지어서 6일치잖아요. 6일치도 그냥 다 통째로 들고 다니는 필요 없이 이렇게 나눠서요. 이렇게 하루에 이 하나씩만 들고 가도 되고 여행 갈 때도 이것만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드시기 참 쉽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이니까 CJ 브랜드가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족 건강, 눈 건강을 함께 할 수 있는데 나 혼자만 먹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성 자체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한 박스에 2개월 분량이에요. 2만 2천 원이지만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스 12개월치를 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같이 챙겨드립니다. 1개월치. 따로 사실 필요 없겠죠. 1개월 동안 충분히 비타민, 미네랄 챙겨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루테인과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이 구성은 개국 특집. 그렇죠. 개국 특집이라서 드릴 수 있는 구성이거든요. 꼭 기분 좋게 가져가세요. 한 달에 진짜 나눠서 낸다면 14,000 몇 백 원, 15,000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눈 건강을 위한 금액이라면 그럼요. 아깝지 않죠. 아깝지 않죠. 자, 놓치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알이면 됩니다. 우리 가족의 눈 건강, CJ 아이시안 루테인으로 챙겨보시고 SK스토아 개국 기념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루테인 원료를 사용했는데요. 식약처 1일 권장 섭취량 최대 20mg 합류가 돼 있으니까 그냥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맞습니다. 구성 보시면서 자동 주문 연하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SK스토아 개국 특집으로 그야말로 대박 구석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박스가 2만 2천 원인데요. 자, 다 같이 계산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해 여섯 박스면 12개월 분량, 1년 치를 가져가시고요.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개국 특집입니다. 한 달에 14,991원.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함께해보시죠. 저는 더욱이 꼭 지금 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1월이잖아요. 날씨가 겨울에는 눈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조하잖아요. 히터 바람, 남바 이런 거 찬 바람 또 눈에 들어갔다가 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저도 눈이 굉장히 건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겨울철에는 더 힘들고요. 더 뻑뻑하고 비비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다 보니까 겨울 철부터 진짜 꼭 시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루테인을 지금 12개월, 1년 치나 되는 분량도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국 특집인 만큼 종합 비타민도 CJ 브랜드로 함께 챙겨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무이자도 있고요. 지금 혜택도 할인카드 확인해보시면 더 좋은 가격으로 함께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 달에 14,000원대로 거의 15,000원 가까운 금액 함께해보시고요. 개국 특집 맞춰서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 벤트 경품 이런 것도 펼쳐지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저희와 함께해보시죠.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관련해 주 activeuisierte 걱정을 말하여 걱정말, 걱정을 말하여 걱정을 말하여 걱정말, 걱정을 말하여 걱정말, 걱정말, 걱정 component 걱정을 말하여 걱정말, 걱정을 말하여 걱정말, 걱정말 염려는 말하여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하여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은 흘리지 말아요 삶의 무거운 짐은 누구라도 있어요 나의 넷옷을 흘리며 Lib가 그리스도로, 많이 들어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